이번 주제는 거래소들의 방향성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정부가 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한다고 예고를 했는데요. 이 입법 안에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협을 일반 주점과 같이 취급을 하면서 벤처기업의 이런 베네핏들을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과연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사실 거래소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역할이 큰 만큼 그 정도의 장점과 단점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거래소 역할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거래소의 역할은 블록체인 생태계 자본의 유통을 맡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생태계가 한국에서 더 커지고 전 세계적으로 더 커지려면 돈이 돌아야 하는데 일반인들이 또는 기관들이 돈의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나면 굉장히 이런 프로젝트들이 로드맵이 길어요. 1년에서 2년 정도가 걸리는데 이 제품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상장을 시켜주는 이유는 이 상장이 되고 나서 기존에 있던 투자자들의 자본이 회수가 돼야만 다른 프로젝트에 다시 한번 투자를 하면서 다른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해도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코인레일 해킹 사건 기억하시나요? 아 예 맞습니다. 그 수백억 원의 피해가 있었던 걸로 알려졌던 이 해킹 사건에 대해서 보상도 사실은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코인레일의 거래소 토큰을 발행을 해서 그걸로 보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거래소 중에서 해킹을 안 당한 거래소가 정말 몇 개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워낙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상을 또 잘 해주는 거래소도 있지만 또 안 해주는 거래소들도 있고 그냥 그대로 돈을 많이 잃어버리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과연 저희가 사실은 탈중앙화를 위해서 암호화폐를 사용을 하고 블록체인을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 블록체인을 암호화폐를 사용을 하고 거래를 하는 그 중심에 있는 거래소가 중앙화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워낙 큰 모순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중앙화적인 구조가 좀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중앙화를 하면 괜찮은데 근데 아무래도 이유를 추구하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기득권 또는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세력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 블록체인 생태계가 많이 성장하는데 많은 저하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탈릭이나 그 외에 많은 유명 인사들이 거래소가 엄청난 상장 수수료를 받고 심지어는 뉴욕 증권 거래소보다도 더 높은 상장 비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난은 정말 누구도 반박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거래소들이 탈중앙화 거래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에요. 탈중앙화 거래소를 통해서 해킹을 당했을 때 위험을 대비한다고 해서 탈중앙화 거래소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이게 상장 프로세스도 탈중앙화 되느냐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장 프로세스를 좀 더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투표형 거래소가 제일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어떤 거래소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는 F코인 거래소를 제일 좋아하는데 일단 F코인 같은 경우는 모든 코인들 모든 ICO 프로젝트들이 초반에는 이제 그로스 프로젝트 마켓이라는 GPM 시장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무료로 상장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서 만약에 굉장히 거래량이 높아진다든지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메인 마켓을 올려주는 형태인데 이 올려주는 형태는 말 그대로 100% 투표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계속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래소가 나오고 또 다른 형태의 거래소 그리고 또 탈중앙화 거래소들도 좋은 게 많이 나오면 사실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더 좋은 옵션들이 많이 생기는 거라서 앞으로 더 잘 안전한 암호화폐 거래 시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이런 건강한 거래소 생태계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번 주 주간 탑연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